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가끔 또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 문제라는 게 있어요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서 이러한 것들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는 문제가 뭐냐 납세자와 납세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납세자라 그래요 근데 납세자에는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납세의무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징수의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납세자를 물어볼 때하고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하고는 이 사람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우리 납세의무자, 아, 징수의무자에는 누가 있느냐면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내주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징수의무자, 내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의무자 아셨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 세금을 내요 그러면 나는 납세의무자예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줘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징수의무자라고 해요 나는 어쨌거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납세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로자는 자기가 월급 받은 돈으로 소득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무슨 의무자예요? 납세의무자입니다 자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근데 근로자가 월급을 받은 돈으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생활비에 다 쓰고 나면 세금 낼 돈이 없죠 그래서 징수하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누구한테? 회사한테 너희가 어차피 근로자들한테 급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줘야 될 돈 내서 세금 일부 떼고 줘라 그리고 일부 세금 뗀 돈을 회사 너희가 내 그러면 회사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줘야 될 돈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을 걷어서 낸다 그래서 회사는 무슨 의무자? 징수의무자가 되죠 그러니까 회사든 근로자든 둘 다 세금 내야죠? 자기 세금을 내든 남의 세금을 걷어서 내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둘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납세자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징수 절차에서 우리가 가끔 시험제 나오는 게 보통 징수하고 특별 징수하고 구분하는 문제 징수할 때 보통 징수냐 특별 징수냐 보통 징수 글자 그대로예요 어떤 징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이니까 그러면 징수할 때 일반적인 방식이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보통 징수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행위를 무슨 징수라고 한다? 보통 징수 그러면 특별 징수는 뭘 이야기하느냐? 특별 징수는 다른 말로 해서 원천 징수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지방세에서는 무슨 징수라고 해요? 특별 징수 그래서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징수라고 한다? 특별 징수예요 그러면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는 누구예요? 어차피 줘야 될 사람 네 돈이야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주기 전에 세금 떼고 줄게 그게 무슨 징수? 특별 징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징수 방식하고 특별 징수 방식하고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우리가 배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무슨 방법? 보통 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세금 중에서 특별 징수는 없어요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 징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무슨 징수가 나왔어요? 보통 징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징수가 나왔으면 무슨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고지서라는 단어가 보여야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고지서 없죠? 1번은 틀렸죠 자 참고로 1번은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겠다 이게 무슨 징수? 이게 특별 징수라고요 고문할 수 있겠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 자 2번에 봤더니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맞죠? 3번에 봤더니 세무 공무원이란 공무원을 말한다 맞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납세자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납세자를 물어봤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징수할 의무자가 들어가야죠 납세자의 범위에는 징수의무자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누구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거기에 누구까지 들어가야 돼요? 징수의무자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납세자를 설명할 때는 그래서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말한다 두 사람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납세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 다음에 5번도 주의하셔야 되죠 징수금이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징수금의 범위에 지방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가상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체납처분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징수금의 범위에는 지방세와 가상금과 체납처분비까지 합쳐서 그때 징수금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상금이라고 그랬죠? 순서까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지서를 받았다 신고 납부를 안 해서 고지서를 받든 처음부터 고지서를 받든 어쨌건의 고지서를 받았으면 고지서상에 납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안 냈다면 다시 뭘 보낼 것이다 다시 고지서를 보낼 것이고 계속 보내다가 안 내면 복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낼 것이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에서 매각할 것이다 아셨나요? 자 그때 이 매각에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징수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매각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세금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러면 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고요 재산을 매각한 돈에서 이 돈을 안 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지났으면 뭣도 발생했어요? 가상금도 발생했죠 이 돈도 받아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압류에서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그래요?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 돈까지 받아낼 수 있다 이야기예요 무슨 돈에서? 매각금액에서 그래서 이 세 개를 매각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무슨 돈이라고 그래요?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징수금이라고 하고 그때 징수금은 체납처분비부터 챙깁니다 징수금의 순서가 그리고 돈이 남으면 원금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이자에 해당하는 가상금을 가져간다고요 징수금의 순서까지 기억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 왜 이 징수금 외에 나머지 것들이 발생을 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과금이다 라고 혹시라도 나왔다 그러면 세금과 가상금과 체납처분비 왜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징수금을 물어봤다 그러면 무조건 몇 개 나와야 되고 세 개 공과금은 징수금 외의 것을 공과금이라고 하고 아셨어요? 이 흐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체납처분비를 물어보죠 그럼 무조건 뭐에서 출발해야 돼요? 압류에서 어디까지? 매각까지 그 외의 것은 체납처분비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용어 문제가 나왔는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냈네요 자 1번 봤더니 무슨 징수? 특별 징수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쭉 봤더니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겠다 맞죠? 2번 봤더니 납세의무자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납세의무자를 물어봤으니까 징수할 의무자를 포함해야 돼요? 제외해야 돼요? 제외해야죠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는 징수의무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납세자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오래됐어요 한 5분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5분 전에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납세자와 납세의무자를 구분 잘해 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값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뭐였다가? 과세표준했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이란 뭐 계산할 때? 세액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값을 말한다 맞죠? 그때 그 기초가 되는 값이 가액이면 종가세 수량이면 종량세 그 다음에 4번에 가산세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가산세 물어보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오면 돼요? 가산세는? 의무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게 가산세라고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무슨 글자만 보이면 돼요? 의무자만 보이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증인이란 세금을 뭐한 자를 말한다? 보증한 자를 말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역시 용어의 정의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자 납세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징수무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라고 해야죠 납세자를 물어봤으니까 아셨어요? 자 2번에 봤더니 표준세율을 물어봤습니다 표준세율은 어떤 걸 말해요? 표준세율이란 특징이 뭐예요? 표준세율의 특징이 그렇죠?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 그 다음에 3번에 가산세가 나왔으니까 무슨 단어가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의무자가 나오면 되죠 4번에 징수금이 나왔으니까 몇 개? 세 개 하나는 지방세 또 하나는 재납 처분비 또 하나는 가산금이 나와야죠 공과금이 나오면 안 되죠 공과금은 징수금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연대납세무자가 나왔습니다 연대납세무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글자 그대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납세자가 납세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세자가 납세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부가 있는 자 이건 무슨 납세무자라고 하느냐 하면 2차 납세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대납세무를 물어봤으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연대하여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연대납세무는 연대납세무하고 2차 납세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연대납세무는 같이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 2차 납세무는 글자 그대로예요 2차적으로 납세무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납세무자가 있겠죠 1차 납세무자가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매각을 해요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고 2차 납세무 연대납세무는 원래 납세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을 연대납세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 납세무자하고 연대납세무자는 상하관계예요 대등관계예요 대등관계예요 같이 책임지는 거 2차 납세무는 상하관계예요 원래 납세무자의 재산을 다 매각하고도 부족했을 때 그때 가서 책임지는 게 2차 납세무고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내용 납세무 성립 시기하고 확정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취득세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과세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된다? 신고하면서 확정이 된다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뭐하면서? 신고함으로써 확정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을 하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도 결정하는 세금이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될 것이고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죠 이게 기본 항상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다섯 개 그래서 시험제 나왔을 때 성립시기를 물어보는 문제하고 확정방법을 물어보는 문제하고 구분 잘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확정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신고를 물어봤느냐 결정을 물어봤느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인 거고 성립시기는 시점을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거기에 추가해서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공통점이 뭐다? 부가세다 부가세는 언제 성립한다? 그렇죠 본세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따로 성립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본세를 뭐라 그래요? 그 세목에 납세무가 뭐할 때? 성립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무가 뭐할 때? 성립할 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본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그 세목, 그러니까 그 세목이 취득세면 취득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 세목이 등록면허세면 등록면허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그대로 본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사유가 나와야죠 사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렇게 가야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인데 얘랑 비교해야 될 게 7월 1일짜리가 하나 있죠? 어떤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7월 1일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요 주민세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 그냥 소득세만 나왔으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그게 중간예납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중간에 한 번 끊어놓고 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중간예납기간이 똑같아요 뭐하는 때?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요? 예정자가 붙어요 예정자가 붙으면 우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정신고 언제까지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고가 가능해요? 말일부터죠? 그래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 말일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예정신고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해주는 세금이다 결정해주는 세금인데 단 뭘 했으면 신고를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는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뭘로 확정이 된다? 신고로서 확정이 되죠 뭘 했을 때? 신고를 선택했으면 그때는 신고로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종합부동산세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찾으래요? 옳은 거 그것도 성립시기를 그래서 1번 봤더니 주민세 나왔습니다 주민세니까 언제? 7월 1일 답은 1번이겠죠 유일하게 7월 1일로 가는 것은 뭣밖에 없다? 주민세밖에 없어요 자 2번에 봤더니 뭐예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니까 12월 31일이 돼야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면 무슨 세금? 부가세 부가세니까 누구 따라가라 본세 따라가라 그래서 본세를 확인해 보니까 재산세더라 그러면 재산세랑 똑같이 가야죠 언제? 6월 1일 그 다음에 4번은 소득세인데 앞에가 중간예납이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예납이면 중간에 끊으란 소리죠? 그러니까 중간 날짜인 언제? 6월 30일이 돼야죠 원래 소득세 과세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과세기간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가 돼야 되니까 이 날이 돼야 되지만 중간예납이 되면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만 계산을 해서 한 번 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중간예납은 이 날이 돼야죠 중간예납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끊어서 간다고 해서 이걸 무슨 예납이라고 해요? 중간예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이에요 1일 솔직히 말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동차세가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미친 거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가 자동차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낼까요?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예상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 낼까요? 답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아야 하는 소리예요 당신들한테 필요 없는데 답 찾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눈에 밟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배우시는 내용 범위 내에서 어지간하면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건너뛰세요 그게 상책이에요 참고로 우리 자동차세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내는지는 아시죠? 두 번 내요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래서 6월에 내는 것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12월에 내는 것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1월에 다 내죠 왜냐하면 할인해 주니까 그건 실무적인 내용이고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봤더니 옳은 것을 찾아라 납세무 성립식인데 봤더니 자료 몇 개 주고 짝 맞추는 문제네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버릴 것부터 찾아내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것부터 찾아내는 게 상책이겠죠? 그래서 기억번 봤더니 뭐래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요 그렇죠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네요 그러면 기업번은 틀렸으니까 기업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고 가야죠? 버리니까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 4번의 공통점은 ㄹ, 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ㄴ, ㄷ만 보시면 되는데 ㄴ 번 봤더니 취득세네요 취득세는 언제?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죠 60일이 지난 때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ㄴ 번도 틀렸으니까 ㄴ 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아셨죠? 자, ㄷ번은 재산세니까 언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그 다음에 ㄹ번은 지방교육세니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그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세 단어 꼭 동그라미 치고 가시고 여기까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목의 납세무가 확정되는 때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성립 시기는 물어봤는데 확정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ㄴ 번은 수시부가가 나왔으니까 무슨 단어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사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안 보이면 틀린 문장 보이면 맞는 문장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여러 개 줘놓고 짱 맞추는 문제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뭐부터 확인해라?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부터 확인해라 봤더니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버릴 게 생겼죠? 국세는 버려야 되죠? 그러면 ㄴ하고 ㄴ 들어가 있는 거 싸그리다 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돼야죠 찍어도 딱 정해진 그대로 찍으라고요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뭘 물어봤어요? 결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취득세는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안 되죠? 재산세는요? 결정하는 세금이니까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해요? 결정해요? 결정이죠? 양도소득세는 신고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가신 분들은 대부분 답을 다 4번으로 갔어요 이 문제 풀었을 때 여기까지 안 읽고 풀거든요 결정을 외웠으니까 취득세는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결정 재산세도 결정 양도소득세는 신고 ㄴ, ㄷ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안 읽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절대로 확인 잘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죠 9번 문제를 봤더니 역시나 뭘 물어봤어요? 확정을 물어봤고 올바른 걸 물어봤네요 옳은 걸 물어봤죠? 그러면 확정을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확정을 물어봤으니까 신고냐 결정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봤더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결정이죠 무슨 말만 없으면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이런 말만 없으면 2번을 봤더니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요 신고로 가야죠 3번을 봤더니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요 신고죠 4번을 봤더니 뭐 하지 않았대요 신고하지 않았대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죠 통지가 아니라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이랬어야죠 통지라는 것은 없어요 신고 아니면 결정 중에 하나예요 5번은 재산세니까 결정이 나와야죠 신고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문장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성립하고 확정을 이번에는 둘 다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성립하고 확정을 둘 다 확인해야죠 그래서 1번 봤더니 성립을 물어봤는데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 등기 등록하는 때 맞죠? 그 다음에 확정은요 신고하는 때 맞죠? 자 2번은 소득세입니다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죠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확정은 신고 맞죠? 확정은 맞는데 성립 시기가 틀린 거잖아요 3번은 취득세니까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그렇죠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확정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맞죠? 4번은 종합부동산세니까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과세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뭐하면서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5번은 재산세니까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과세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뭐하면서 확정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 지문하고 확정 방법을 물어보는 지문을 정확히 구분해서 판단을 해 주시라고요 문제 풀 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가산세 지문이 가끔 시험제 나오거든요 가산세는 우리가 종류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10%, 20%, 40%, 10만 분의 25 그렇죠? 그래서 가산세의 종류가 10%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10만 분의 25짜리가 있다 그때 10%는 어떤 경우? 과소신고 20%는 무신고 40%는 사기나 부정 10만 분의 25는 납부지형 가산세죠 아시겠나요? 그랬을 때 취득세는 무신고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죠? 납부지형 가산세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고요 등록면허세는 무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도 나올 수 있죠? 납부지형 가산세도 나올 수 있죠? 똑같아요? 재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형 가산세 자체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아예 없으니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하지만 뭘 선택했으면? 신고를 선택했으면 가산세 나올 수 있죠? 그때 무신고 가산세는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신고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뭐 했다는 소리예요?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예요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지만 신고 선택이 되니까 그런데 애초부터 신고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 되니까 무신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과소신고는 나올 수가 있죠? 납부지형 가산세도 나올 수 있죠? 그때 국세는 10만 분의 20인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 소득세는 당연히 나오죠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다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20% 사기나 부정은 40% 가운데다가 제가 왜 40%를 적어놨는지는 아시겠죠? 사기나 부정일 때 사기나 부정일 때는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니까? 40%니까 납부지형 가산세는 10만 분의 20이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자가 신고 선택을 안 해요 신고 선택을 안 하면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해주는 세금이니까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는 없는데 납부지형 가산세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지서 받고 나서 안 내면 지방세는 가산금으로 내지만 국세는 가산세로 내요 가산세로 그래서 여기서도 나올 수는 있어요 10만 분의 20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처럼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들은 가산세가 다 붙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가산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게 원칙이다 안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뭐 했을 때는? 신고를 선택을 했을 때는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무슨 가산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다? 무신고 가산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왜? 우리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보죠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가산세 첫 번째,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몇 프로?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10%죠 그래서 법인은 장부를 작성을 해서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몇 프로 붙는다? 10% 붙는다 그 다음에 중가산세가 있죠 몇 프로? 80%짜리가 있죠 이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가산세하고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신고 의제 제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뭘 하지 않았지만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했다면 납부를 이행을 했다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가산세는 안 나온다 아셨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더 이상 볼 건 없고 소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 신축이나 증축 후에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양도를 했는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상가로 계산을 했다면 그때는 그 가액의 몇 프로를?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돼 있다 이건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 양도소득세에서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금이 있고 각 세목에서만 나오는 가산세가 있고요 이걸 구분을 좀 해 주시라고요 차라리 그냥 적어놓을 건데 그랬나요? 적어놓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아니, 뭐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자, 우리 가산세 문장에서 늘상 나오는 질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봐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하죠 자, 가산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버리면 제재의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대요 종합부동산세인데 틀렸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죠 무슨 가산세는 나올 수 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있어도 무신고 가산세는 절대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잘 보세요 뭐냐면 소송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소송 중이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소송 중이어도 신고는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재산이 소송 중이다 그러면 나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나 신고 안 할래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는 붙어요 자,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아직 확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신고를 한 거예요 한 건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어요 소송에 대한 결과가 그런데 그 결과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거예요 내 잘못이에요? 아니죠, 모르고 신고했죠 소송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가산세는 과소 신고 가산세는 안 나온다고요 내가 할 건 다 했잖아요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신고하라 그래서 신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소송 결과보다 적게 신고한 거예요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아서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과소 신고에 걸린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가산세는 안 나와요? 무신고 가산세는 안 나오지만 무슨 가산세는 나올 수 있어요? 과소 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있어요 반대로 소송 중이면 무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 있어요 대신 무슨 가산세는 안 나와요? 과소 신고 가산세는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20%를 가산한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요 사기나 부정 나왔네요 사기나 부정은 20%가 아니라 40%가 됐었어야죠 그 다음에 5번 봤더니 5번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은데 뭐 한대요? 감면해준대요 뭘? 가산세를 몇 프로를? 50%를 감면을 해준대요 우리 가산세가 감면 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기아노 신고였을 때 또 하나가 수정 신고였을 때 또 하나가 이거예요 양도소득세 무슨 신고를? 예정 신고가 있고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 의무가 있고 무슨 신고 의무가 있어요? 확정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정 신고를 했으면 확정 신고는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예정 신고를 안 했으면 확정 신고는 해야 돼요 그런데 예정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이 무슨 신고를 했다면 확정 신고를 했다면 예정 신고 안 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가산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 뭐 했다는 소리냐면 자수했다는 소리예요 내가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까먹고 안 했어요 예정 신고는 2개월 이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까먹고 안 했다고요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2개월이 지나면 다시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무슨 신고를 한 거예요? 확정 신고를 했으면 좋아 네가 자수했으니까 과거에 네 잘못은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럴 수는 없다고요 잘못을 했으면 벌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자수를 했으니까 처벌을 낮춰주는 거죠 그러면 예정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는 붙는다? 안 붙는다? 붙습니다 무슨 가산세가? 그렇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겠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는데 무슨 신고를 했다면? 확정 신고를 했다면 그때 가서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해줘요 단 이 가산세만 이 가산세만 50% 감면을 해줘요 무슨 가산세만? 무신고 가산세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확정 신고를 이행을 했다면 뭘 하지 않은 자가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무엇을 했다면 확정 신고를 했다면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아무리 확정 신고를 한다고 한들 예정 신고를 안 했으면 가산세는 물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단 몇 프로를? 50%를 뭐 해줄 것이다? 감면해줄 것이다 무슨 가산세만? 무신고 가산세만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나쁘지 않은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아노 신고하고 수정 신고가 있는데 우리 기아노 신고하고 수정 신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아노 신고하고 수정 신고의 공통점이 뭔지는 아시겠죠?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수정이 무슨 말이다? 고치는 거다 수정은 고치는 거죠?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정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고쳐서 신고하는 것을 무슨 신고? 수정 신고예요 그러면 기아노 신고는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아노 신고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수정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면 돼요 수정은 고치는 거다 고치려면 앞서서 신고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고쳐서 신고하는 것을 수정 신고 그러면 반대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아노 신고 그런데 둘 다 자수죠 자수는 범죄자는 언제까지 해야 자수가 돼요? 잡히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잡혔다가 통제하기 전까지 내가 신고를 안 했으면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관할관청에서 확인을 해서 나한테 뭘 보내요 통제서를 보내요 당신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당신 이만큼 신고해야 되는데 적게 신고했습니다 통제서를 보내요 그러면 통제서가 왔다는 이야기는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자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통제서 오기 전에 해야지만 자수가 돼요 됐나요? 그리고 기아노 신고를 하면 확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신고로서? 없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아노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아노 신고는 누가 해요? 그래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신고를 했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했죠 그러면 스스로 신고할 수 즉 다시 말해서 확정할 수 있는 확정력을 잃어버린 거죠 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하는 세금이에요? 신고로서 확정이 돼요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자수하더라도 확정력이 없어요 확정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뭐 해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결정 몇 개월 이내 하느냐? 3개월 이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통지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죄송합니다 3개월 이내 뭘 해줘야 돼요? 결정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요 정부가 하지만 수정신고는 그나마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확정력이 살아 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쳐서 신고했으니까 확정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정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부에서 결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수정신고는 그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기아노 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했으면 자수를 한 거죠? 자수를 했으니까 가산세 낸다 안 낸다? 그래도 내야 돼요 잘못은 했으니까 내대 일정 금액을 깎아주죠 깎아주죠 깎아주는데 기아노 신고를 했으면 무슨 가산세를 내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원 가산세를 내야 돼요 수정신고를 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하고 납부지원 가산세를 내야 돼요 아셨나요? 그런데 빨리 자수하면 자수할수록 납부지원 가산세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왜? 납부지원 가산세는 일수계산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무슨 가산세는 안 줄어들어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안 줄어들어요 왜? 20%나 10%로 딱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아노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그 줄어들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 혜택을 준다고요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빨리 하면 알아서 줄어드니까 그때 가산세 혜택을 감면 받으려면 기아노 신고는 최대 몇 개월까지만 6개월까지만 가능해요 최대 수정신고는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하고 2년까지 가능하고요 왜 기아노 신고는 6개월까지만 혜택을 줘요? 더 나쁜 놈이니까 수정신고하고 기아노 신고하고 누가 나쁜 놈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가산세가 붙는데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기아노 신고 왜? 아예 신고를 안 한 놈이니까 그래서 기아노 신고에 대해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하라고요? 6개월 이내 하라고요 수정신고는 그나마 조금 덜 나쁜 놈이니까 감면 혜택 기간을 길게 주는 거고 몇 년까지? 2년까지 그래서 감면율까지 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데 안 하고 싶죠? 아니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양이 좀 많으니까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아셨나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기아노 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무슨 신고? 기아노 신고입니다 그래서 1번 봤더니 뭐 할 수 있대요? 기아노 신고를 할 수 있대요 기아노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무엇부터 확인하느냐? 누구냐부터 확인해야 돼요 기아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네요 맞죠? 언제까지 해라 통제하기 전까지 잡히기 전까지 하라고요 맞나요? 1번은 맞죠 자 2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가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대요 경감받을 수 있죠? 그때 가산세 경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자수니까 신고함과 동시에 납부까지 해야지만 감면 혜택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요 나는 죄책감이 있어서 자수를 하고 싶은데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세금까지 안 내면 세금을 같이 내야지만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낼 돈도 없는데 뭐하러 하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자수를 하는 동기부여가 너무 적다 그래서 굳이 동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뭔만으로도 신고서 제출만으로도 감면 혜택을 줄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야 자수를 하는데 동기부여가 가능하잖아요 당신이 세금을 안 냈는데 자수하러 오겠대요 그러면 너 돈 들고 와야지만 받아줄 거야 돈 안 들고 오면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돈은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서 내셔도 됩니다 어차피 납부지원 가산세는 감면 혜택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납부까지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신고만으로도 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자 3개월 이내 뭐 해주라고요? 결정해주라고요 3개월 이내 기아노 신고는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결정을 다시 해줘야 돼요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물론 3개월 이내 결정할 수 없으면 아 이건 이번까지 결정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고 통제하라 그 소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뭐 통제는 당연한 거니까 놔두고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3개월 이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준대요 5번에 봤더니 역시 무슨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를 20% 뭐 해준대요? 감면해준대요 자 그때 기아노 신고는 몇 개월까지? 6개월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입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 하면 50% 감면 3개월 이내 하면 30% 감면 6개월 이내 하면 20% 감면을 해줘요 무신고 가산세를 그래서 봤더니 4번은 50% 감면이니까 몇 개월 이내 해야 돼요? 1개월 이내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20% 감면을 해준다네요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아시겠죠? 그래서 기아노 신고 정도까지는 좀 암기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안될까요?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감사합니다 수정신고는 너무 많으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기아노 신고는 딱 3개잖아요 50% 감면 30% 감면 20% 감면 그 정도 해주면 감사할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는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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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